연맹 상임이사 겸 기획실장하고 있는 은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진흥이 많이 미숙하죠? 많은 양을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 세계경찰무대연맹 창지자이신 허영길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분씩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침 일찍 저희 행사에 참조하시느라고 아침은 못 드셨지만 전시문 국회 식당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쌈밥을 드셨을 겁니다.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당년에는 올 1월에 여러분들과 같이 모여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019년도의 비전 발표가 장훈 총장이 큰 그림을 그려서 이후 행사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마지막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아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체육관 운영하시더라고 정말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새해경찰 무도연맹의 타이틀을 올리고 열심히 간암 모집해서 체육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자가 개발로 올라가면 간단하게 인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저도 특별하게 여러분들 간장님들하고 얼굴을 보면 인사라고 가능합니다.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한검의 돼지회라고 합니다. 힘내시서 열심히 우리 다같이 함께 호흡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이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인사를 드릴 때 제가 한 번 더 우리 연맹의 식구들은 인사를 안 하더라도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인사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임종성 위원님이 갑자기 당해서 무슨 회의가 급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고 말씀이 있어서 이후 행사 때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먼 길에 어려운 길에 오신 우리 도원의 이수영 회장님 네 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하수으로 김우성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한국숲사람촌연맹 중앙의 이수영 총재님도 어려운 걸음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린환경연합신문 최익만 회장님 국민대학 이중호 우리 교수부장님 제가 교수부장님 특팀 국민대학의 경찰무도학과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들 경찰무도도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 분들이 많이 귀하신 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일일이 제가 순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실장이 여러분들 순서없이 소개를 해볼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행사가 2018년이 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연말에 엄청 바쁜 시간에도 여러분들도 무시해 죄송합니다. 일단 2부 행사 때는 제가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 제가 또 2019년도에 큰 그림을 그리는 어떤 비전 계획을 발표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가람만한 걸 하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연맹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어서 바로 임명장 수요식이 있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민 회장님, 이양섭, 오택선, 강문기, 김지호, 오택준, 이정재, 김기원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민 회장님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십시오. 같이 쭉 쓰십시오. 옆으로 쭉. 박경민 회장님, 수세대로 하겠습니다. 박경민, 이양섭, 오택선, 강문기, 김지호, 오택준, 이정재, 김기원 이렇게 수세대로 쓰겠습니다. 박경민,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장. 임명장. 발록번호 18-12-229 성명 박경민. 위 사람을 세계경찰무도연맹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경찰무도중합격투기협회 협회장으로 임명하, 2018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세계경찰무도연맹 사무총장 허영길, 총재, 제5대 경찰청장 박일용. 박경민, 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경민, 경남경찰무도 태권도협회 정의사 이영섭. 박경민, 감사합니다. 박경민,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경민, 경남경찰무도협회 교육분과부위원장 고택준. 박경민, 경남경찰무도복싱협회 정의사 이잠재. 박경민, 경찰 부도복싱협회 총회사 김기원. 뒤로 보내셨어서 단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패와 표창패 수여하실 때도 여러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을요. 다음은 세계경찰무도연맹 1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경찰무도연맹이 걸어온 발자취와 오늘 10주년의 주인공인 회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을 모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국내외 1,400여 분의 회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을 모두 소개해야 하는 관계로 아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국내외 1,400여 분의 회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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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을 회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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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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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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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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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1425명의 우리 회원님과 관계자분들 모두 소개 올렸습니다. 저는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시험관계상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 공지연방과 같이 명찰 뒷면에 1번부터 14번까지 되시는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십니다. 이재모 교수님 이승환 총재님 최영만 회장님 부총재님 임덕재 부총재님 이근태 회장님 총장님 앞으로 가시고요. 명찰이 앞에 좀 보이게 되십시오. 우리 행사 진행하시는 분이 명찰 보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 좀 서주십시오. 마지막 박기창 대표이사님께서 모두 나오셨습니까. 바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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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큰 악한 관심과 성원으로 경찰 무도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국내외의 경찰 무도 보급 및 육성에 기여한 공익함으로 연맹 임직원 모호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단법인 세계경찰무도연맹 출범 10주내에 즈음하여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9일 세계경찰무도연맹 이사장 허승범 총재 제5대 경찰청장 박엘료 많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이승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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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 번째 하실 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33번 박종팔님. 다음에 34번 배준수 관장님. 다음에 35번 구자원 전문의사님. 다음에 36번 유태산 전문의사님. 37번 박종찬 전문의사님. 38번 이승용 회장님. 39번 박경민 회장님. 40번 김용호 회장님. 41번 이영혁 회장님. 42번 이창백 전문의사님. 43번 장현희 회장님. 44번 김종철 중앙심사위원장님. 45번 유병관 교육 연수위원장님. 46번 허진태 관장님. 47번 이재안 관장님. 48번 조창진 지부장님. 49번 정동원 관장님. 50번 김경재 관장님. 이렇게 세 번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단체사인 찍겠습니다. 네. 반업계로 반업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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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세 번째 하신분들. 반업계. 32번에서 5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관자님들 젊으시니까 금목만 알아차리고 금목으로 오시겠죠? 32번부터 50번까지 앞에 오신 거 거울삼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요. 저쪽 끝부터 번호. 33번 박종팔 님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했습니다. 많은 협조로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51번부터 69번까지입니다. 51번부터 69번까지 정연 관장님, 정연호 관장님, 임성진 대표님, 김현준 관장님, 최윤창 관장님, 정연석 관장님, 신경선 관장님, 정의중 관장님, 이승대 관장님, 이승길 관장님, 선균하 관장님, 고정근 관장님, 공중표 관장님, 한대일 관장님, 서동우 관장님, 박성철 관장님, 문경환 관장님, 김용인 관장님, 강명주 관장님, 강명주 관장님, 이렇게 51번부터 69번까지 다음 시상 대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사진 찍는데 이왕이면 패를 펼쳐주시면 모양이 살지 않을까요? 패를 펼쳐주시면 모양이 살 것 같은데 꺼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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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은 접고 거기에 펼쳐서 앞으로 딱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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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훨씬 그림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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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화폐 지금 나와주시고요. 사진은요 제가 개인별로 모두 고화질로 해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51분부터 69분까지 정영환 형님부터 강명주 과장님까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좀 더 속히 신속히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상식이 이렇게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번호 순서대로 하면 아마 좀 편합니다. 나와실 때 번호 순서대로 이쪽에 가장 가까운 번호 저 끝이 높은 번호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까운 번호 높은 번호 저 뒤쪽으로 가까운 번호 높은 번호 이렇게 쓰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악수 없이도 바쁘십니다. 패널 수상하신 분은 사진 찍기 위해서 패널 꺼내서 들어주는 자세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양이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느냐는 패널 들느냐는 훨씬 모양이 잘 나옵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패널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찍기 위해서 패널을 잡고 싶습니다.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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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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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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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만 진행하면 네, 그리고 지금 펜을 쐬시고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펜을 케이스에 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자사진 찍을 때 이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펜을 활짝 펼쳐서 멋있게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택견 복장이 특이하시죠? 우리 전통 택견 유네스코 문화재가 지정돼 있죠? 현재 세계경찬부대연맹은 태권도 공도 합기도 택견 종합격투기 주짓수 복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시상이 끝났습니까? 네, 옆으로 좀 좁혀주시고요. 네, 총장님 가운데로 오시고요. 네, 자, 개인 사진 찍을 때 빨리 찍으시고요. 빨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조금 오바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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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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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부터 107번까지, 89번 이광순 관장님, 90번 김환석 관장님부터 해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유희정 관장님까지, 배현길 관장님, 유희정 부부님, 부부님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07번까지, 개인사진은 다음에 찍겠습니다. 이번에 끝나는 바로 개인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음 되시고, 80번부터 107번 이광순 관장님, 김환석 관장님, 양우진 관장님, 장진만 관장님, 오택산, 오택준, 김지호, 정병국, 이정일, 유영훈, 전향호, 이상석, 정진환, 최신환, 진정식, 최강욱, 윤형, 배현길, 유희정 관장님까지. 유희정 관장님이 쫙 끝에 쓰시면 됩니다. 107번 유희정 관장님이 끝을 쓰시면 되고요.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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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쓰시고요. 지금 책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향호 관장님은 99번입니다. 뒤에 표번 있죠? 배 진행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지호 관장님, 지나고 96번, 97번, 이장일 관장님, 유영훈 관장님, 다음은 유영훈 관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전향호 관장님, 이상석 관장님, 정진환 관장님, 예, 최신환 관장님, 최신호 관장님, 다음은 진정식 관장님, 최강욱, 이은영 관장님, 배영길, 유희정 관장님.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사진증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영길 관장님, 이장일 관장님, 예, 이장일 관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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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희정 관장님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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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예, 유희정 관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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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예,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자, 발 찍으시고요.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예,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예, 페를 다 펼쳐주시고요. 자, 전체 사진 찍습니다. 전체 사진 좀 좁혀주시고, 예, 밀착해주시고요. 단체 사진 찍습니다. 자, 찍습니다. 자 그 뒤에서 다음 108번부터 129번까지 다 돼갑니다. 108번부터 126번. 108번 이승화 관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의 7관향님, 성남관향님, 신정원관향님, 전상훈, 고준영, 전미영, 박병후, 박병박형기, 체낙천, 박정훈, 박재찬, 김재필, 변준호, 한형석, 전환호, 김요한, 유은선, 박창근관향님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소자로 이승화 관향님이 처음 쪽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김동의 7, 성남, 신정원, 전상훈, 고준영, 전미영, 박병후, 박형기, 체낙천, 박정훈, 박재찬, 예가를 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박창근관향님이십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유은선한 형님은 끝에서 두 번째가 맞습니다. 예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박정훈 형님 끝이 맞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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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은 127번부터, 127번부터 145번까지 하겠습니다. 127번부터 145번, 127번에 이상환관장님, 128번에 김상군관장님, 김, 김태현, 김종준, 박영조, 임문식, 전병철, 이경호, 이정권, 김윤권, 오해성, 김광훈, 고성모, 강동걸, 김상윤, 정경민, 이광석, 최종필, 이양석까지입니다. 예, 지금 수고해 계시는 이양석 관장도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마지막입니다. 총국장 이광씨로 수용하셔야 되고요. 예, 예. 너무 고생 많으신데, 자, 수용하셨습니다. 자, 이상환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환씨부터 하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127번부터 145번까지입니다. 145번까지, 145번이 우리 이양석 전병사님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시상이 끝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자, 한 번만 좀 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145번까지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145번까지 지금 시상하고 있습니다. 145번까지 지금 145번까지 시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네, 펜을 펼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145번까지입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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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상하는 이념이 많다는 많은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세계경찬부인의 날입니다. 세계경찬부연맹의 온가족이 1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표창패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별을 빨리 찍으시고요. 전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물러나주시고요. 전체 사진 찍겠습니다. 자, 나오시고요. 전체 나오시고요. 전체 찍은 사진은 개별적으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 움직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146번부터 154번까지입니다. 164번까지입니다. 146번부터 164번까지 164번까지입니다. 146번 강릉기 사무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릉기 사무사님이 146번 다음에 김기원 총무위사님이 164번입니다. 김기원 총무위사님 164번 마지막입니다. 164번, 김기원 총무위사님이 164번입니다. 164번까지, 164번 146번부터 164번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6번 강릉기 사무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6번 다음에 이상원 과장님 다음에 전선일 3단 분수 연수 본부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연수 본부장님 연수 본부장님 그 다음 김경기관 총무위사님 빨리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6번부터 164번까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재형 관장님 154번입니다.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지금 수상, 감사공록회와 표청회 시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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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예, 찰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5번부터 끝번호까지입니다. 예, 164번부터 끝번호까지. 예, 164번부터 끝번호까지. 예, 예, 예. 다음 164번부터 끝번호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예, 황금모 회장님 나오시면 되고요. 예, 예. 164번, 165번 조국진 과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진규 교수님, 김진규 교수님, 그리고 아가씨와 말씀들죠. 김진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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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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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단체 사진을 제자리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